2년 전에도 왔던 곳이다, 4번, 4번, 4번 저 기억나 여기가 어디서 많이 있었는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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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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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3년, 3년, 3년 잘 이겨냈고요 잘 이겨냈고요 잘 이겨냈고요 지금 건강하고요 오랜만인 것만큼 컨디션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 다했어요 오늘 공연을 하겠습니다 내가 너 파트 생각보다 많이 골랐어 다른 것도 원영이랑 맞춰놨는데? 아, 그래 이거한테 좀 외롭더라고 좋았겠다 이거한테 너네 왼쪽에서 하잖아 뭐지? 한? 한 1절에서 휴가 파트 같이 하잖아 그때 없어가지고 해간 거야 민균도 오늘 한잔해야지 나랑 쿱스랑 정안이랑 한잔 하겠지 나랑 쿱스랑 정안이랑 왜 한잔을 하는 거야 나는 슈아 형이 있어 슈아 형이 있어 김민규 화이팅! 김민규 화이팅! 김민규 화이팅! 우리 김민규 형 I'm back, I'm back, I'm back 얘들아 벌써 반을 넘어 7번째다 얘들아 오늘 다 지지 말고 침착하게 어제 먹은 피자 다 빼내자고 하나, 둘, 셋 화이팅! 우리 김민규 화이팅! 정말argument. 우리 김민규 화이팅! 그래서 게임 투 differently 저를 중요하러 모든 gathered 맞다! 아 맞다! 온전지! 아 맞다! 극이랑 예감은 틀리지가 않아. 아.. 그 맛에 하는 거지. 아 너무 극이 틀렸어. 상현아 제명 잡히는데 홍식 웃고 있고. 미안해. 아 괜찮아. 너무 재미있었어. 그게 틀렸어? 아니 그냥 돌추무대에서 아마 나만 걸어갔을 거야. 멤버들 멈추고 나만 걸어가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혼자. 너무 크게 틀려가지고. 야 저거. 근데 이번에는 팀이 제일 힘들겠어요. 왜? 나 퍼포팀이 제일 힘들 것 같은데. 니가 봐도 니가 제일 힘들어. 여기 봐도 퍼포팀이 제일 힘들어. 감사합니다. 가자! 라 라 라 라 라. 야. 지러와 내 일상에 소폼. 소폼. 도망치자 우리 둘이 소소폼. 소폼. 소폼. 흔들어 우리 둘이 댄스 댄스 대안 해에 시카고 피자 시카고 피자 피자 저희가 3년 만에 들어간 거라고 했죠? 네? 오랜만에 왔는데 시카고 팬들이 너무 잘 즐겨주셔서 진짜 행복했습니다 제가 이틀을 두 번을 쉬었는데 멤버들 모니터를 보면서 너무 하고 싶었는데 확실히 오랜만에 하니까 에너지가 더 올라왔어요 그래서 호프를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시카고 엔딩 한 번 쳐주세요 일단 다음에는 우리가 더 큰 공연장에서 만나고 갑시다 됐어 딥디쉬 먹으러 더 큰 공연장으로 갑시다 시카고 피자 고맙게 렛노! 시카고 피자 고맙게 렛노! 요! 딥디쉬 초콜릿 도겸 정환이 3번 3번 우지 승관은 1번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호시 없이 네 0.5, 1.5, 2.5, 3.5 이렇게 본인은 원래 번호에서 10.5씩 들어올게요 생각보다 멋있는데? 너무 멋있으면 안 돼, 이거랑. 야! 숨숨이 빠졌던 머리 짱이야. 어디로 자야 돼? 머리받아야 돼. 내가 원래 시험이 귀에 대주거든? 미니언니 미니언니 그냥 후위로 다다다다다 서로 그냥 붙을 거야. 그냥 서로 붙을 거야. 길게 싸주시면 돼요. 음악 음악 여기 이거 할 때 제 파트인데 주니 형이 센터 쓰고 제가 역할 때 쓰면 될 것 같아 음악 희생의 의상 어제 밤에 갑자기 전달을 받아서 호시 형 거를 배치하게 되었는데 제가 아파서 비웠을 때도 멤버들이 고생해준 것처럼 저희도 좀 보답하는 마음이고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잘해야 될 텐데 눈 감았다 뜨면 공연이 끝나 있을 겁니다. 공연 내내 눈을 몇 번씩이나 감았다 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번 눈을 감고 다시 떴을 때 여기서 열심히 하고 있는 멤버들을 보면서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지 손 트겨야겠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오케이 정한! 요! Are you ready? 워싱턴 DC. 워싱턴 DC. We coming! 캐럿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죠. 오늘 정한이 형의 각오 한마디! 요! 요! 오늘 공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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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려가 줄게 아주 nice 그는 처음이지만 못잘을 느낄 수 있어 너랑 좀 해 지금 난 너랑 가본 적이 없는 곳에 널 데려가 줄게 Come with me Put it on, put it on me You got this, put it on, put it on me 결국 내 손에 잡을 거야 Cause I know that you've been dreaming That you've been dreaming 사랑하는 너를 안 뺏겨줘 우리 가운드와 모든 걸 다 줄 수가 있어 너의 어둠 무지까지도 Come coming to my world We'll let you down We'll let you down We'll let you down 매게 나와 내게 나와 처음 왔는데도 불구하고 워싱턴 디씨다. 캐럿블디 너무 뜨겁게 만들어주셔서 여기가 너무 뜨거워서 진짜 너무 좋았어요. 봤습니다. 진짜 너무 재밌게 했던 것 같고 진짜 처음 와보는데 정말 특급 팬이시라는 것 같습니다. 홍시 형이랑 슈아잉도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다음에는 워싱턴 또 오게 된다면 정말 13명 다 같이 와가지고 한 번 한 번 불사 지냅시다. 오케이! 저는 반신욕을 할 거거든요. 저도요. 저는 맨날 하고 있습니다. 다들 반신욕하러 갈까요? 그래요? 좋은 생각인데요. 자, 나무공에도 파이팅! 반신욕하러 렛츠 고! 반신욕 레츠 고! 땡큐 워싱턴 디씨 캐럿츠! 졸려. 졸려? 맨날 졸리대. 왜? 무슨 맨날 누르냐? 솔직히 내가 졸리단 말 거의 안 하는 거야. 맨날 힘들다. 맨날 졸리다. 너한테만 하는 거 아니야. 졸리다랑 힘들다랑 걔는 달라. 인정. 형, 뉴저지 우리 가나는데? 뉴저지? 그니까 어? 뉴저지 가지. 뉴욕도 하지 않나? 어, 뉴왁이 뉴저지일 거야. 뉴왁이 뉴저지이긴 해. 근데 뉴욕 바로 옆이라서 그냥... 아니, 홍시 형이 그 뉴저지에서 아이머를 적은 거 있다고. 아, 그래? 같이 가자. 난 뉴욕 가면은 쇼핑도 쇼핑인데 그러면 보자, 보자. 보자. 어디 가고 싶어. 아니, 거기는 갤러리지. 뉴욕이랑 뉴욕이랑 다른 거. 어. 너무 맛있어. 치킨 드디어 왔어요. 형이 무슨 맛을 찍었어요? 라면 먹냐? 너무 맛있어. 먹고 맛있어서... 두 시간, 두 시간에 걸쳐. 우울어. 와아! 양념이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민규는 지금 아직 맛있는 리액션이 안 나왔어. 민규는 맛있게 먹어야 돼. 애틀랜타? 애틀랜타 맞죠? 애틀랜타. 아틀랜타 하는 것보다 애틀랜 하는 게 좀 더 고급진. 고급진. 그게 좀 더 정확한 알았는 거야? 진짜 무지 떡볶이가 너무 맛있어. 한국이 훨씬 맛있어. 한국이 더 맛있어, 솔직히. 뭔가 맛이 헤비하지도 않는데 아, 그래. 맛있긴 한데 한국이 더 맛있어, 나한테. 너랑 떡볶이 먹으리려고. 순간을 잘 시켰는데. 오늘은 아홉 번째인가? 아홉 번째. 정환이 가자. 정환이 형 가자. 정환이 형. 그래, 오늘도 파이팅해라. 그쵸? 아니, 좀 더 해. 그래, 오늘도 다치지 말고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자가 직접 하는 것 많아! 진짜 직접! I'm looking at you, King of my eyes worl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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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